와 정말 예쁘다 그러니까 몽몽아 너무 예쁜 것 같지 알아? 그러게 우리는 화장을 좀 해서 보여드릴 순 없어요 근데 왜 화장하면 보여줄 수 없죠? 좀 이상하게 됐어 나는 근데 있잖아 이제 다른 것도 소개하자 예뻐요 예쁘죠? 너무 예뻐요 여기도 있어 따라와봐 어 이 보라색 거 오 꽤 그럴싸한데 그리고 좀 시가 들어서 아픈 거 그리고 주황색 거까지 너무 완벽하죠 여기는 박물관 같아요 너무 예뻐요 흥! 뭐야! 누가 여기 쓰레기 버려놨어? 담배하면 안 돼! 맞아! 여기 금융구역 보여줘! 금융구역이라고 하잖아! 금융구역인데 누가 담배를 폈어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두 사람 10만 원 내야 돼! 어? 여기는 우체통이 있네 통지가 있을까? 어? 없어 아무것도 근데 있잖아 어? 근데 있잖아 이 것도 있대 뭐? 아까 소개해드렸나? 어? 여기 삼촌 비슷한 거 있어 어? 여기 삼촌 비슷한 거 있어 삼촌이 궁금해 삼촌 앞쪽 닮았다 어? 맞네 여기도 꽃 있어 그니까 그니까요 여기 응 꽃 맞나? 오빠는 꽃이지 아닌지 모르겠네 틀이 닮았다 어? 맞아 초록색깐이야 응 여기 무기 몰릴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자 일단 구독서와요는 필수시대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